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전역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역에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하지만 이렇게 주의 전을 찾는 저희들 기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사모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녁에도 잘 나오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보통 비든 같으면 이 저녁 수요일 날 잘 안 나오거든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분인들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참 잘 나오셨어요 축복해줘요 고대 중국을 통일한 진시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지 않는 불로 명약을 구해오라고 자기 신하 가운데 간무라고 하는 대신에게 부탁을 했어요 쑤닥에 알을 낳는 걸 가져오게 되면 장수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어디 쑤닥이 낳은 알을 구해오라고 간무 대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대신에 집에 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쑤닥이 알을 낳아요 이 왕의 어명이니까 이게 쑤닥이 어디서 이 알을 낳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손주가 이제 할아버지가 고민을 하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고민이 많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폐하가 이렇게 쑤닥이 알을 낳는 알을 가져오면 자기가 불로 장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구해오라고 한다 그랬더니 얘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자기한테 좋은 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그래도 할아버지가 번뜩번뜩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아주 기가 지릴 정도로 아주 얘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3일 후에 자기를 이제 왕을 알려나도록 이렇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 간무 대신이 자기 이제 손주를 데리고 궁굴로 데려다 가요 들어가는데 왕에게 들어갈 때는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너 혼자 들어가라 그래서 왕을 이제 알려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야 네 할아버지는 왜 안 오고 네가 왜 이렇게 여기 왔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금 아기 놓는 중에 있습니다 얍! 이 놈아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아기를 놓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어디라고 안전이라고 이렇게 왕을 갖다가 이렇게 능멸하고 속이느냐 그랬더니 아니 쑤딱이 알을 낳는 판인데 남자가 왜 애를 못 낳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갑자기 생각이 탁 났어요 아 간무한테 내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보다 하고 그 자기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대신에 불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요 교통사고도 잘 안 나요 이 지혜가 있게 되면은 자기가 방어 운전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거리도 띄우고 다 이렇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약 한 40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교통사고 안 나고 자 이렇게 다니게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날마다 주 터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자가 있는 거 하면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자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자는 남편에게 사랑받으면서 잘 살아가지만 지혜가 없게 되면은 남편한테 이렇게 터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 울밀대선 봉선아야 그 노래 있잖아요 울밀대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철양하다 그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왜 있느냐면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담벼락에 이렇게 그 봉선아 많이 심잖아요 그렇죠? 봉선아는 여자들 이렇게 손톱에다가 물들이라고 이렇게 봉선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봉선아는 이 담장 밑으로 이렇게 쭉 많이 심는데 그걸 왜 그렇게 심느냐 그렇게 심게 되면은 뱀이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장독되어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담장 있는 대로 봉선아를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산에 이렇게 등단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잠을 잘 때 들에서 잠 잘 때 원두막이 잠 잘 때 그때 담배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뿌려놔요 그러면 뱀이 그걸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뱀은 니코틴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뱀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어느 날 이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따라가는데 개구리가 담배 밭으로 들어가니까 뱀이 딴 데로 도망가 버려들어요 아 그렇구나 이 뱀이 싫어하는 게 바로 니코틴 이 담배가루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디 들어가서 잘 때나 이렇게 그럴 때 담배가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거는 다 어른들이 경험을 통해서 읽어보고 알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뱀한테 살리려고 그렇게 그 담배밭을 그렇게 허락하신 건가 봐요 옛날에 도둑놈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안 들키고 도둑들도 그렇게 자라나 봐요 이렇게 해요 남성시대에 이 도둑놈이 어디 가서 부잣짐만 터는 거예요 그리고 털고 나면 대문에다 꼭 이름을 자기 이름을 써놓고 가는 거예요 아래야 이렇게 딱 이름을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진마다 다 틀리고 아무리 이 병사들이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이게 그 어정간 저녁 밤에 다니다가 한 사람 딱 잡혔어요 그래서 붙잡혀와 가지고 너 아래야 맞지 취조를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하다 안 되나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그 며칠 가다 놓고 있는데 그 이 사람이 옥졸두를 부르더니 이리 와 보시오 그 어느 어디 가면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가면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래 가보니까 진짜 그 보화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걸 꺼내가지고 옥졸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며칠 있으니까 또 지난번보다 더 많은 보화가 어디 숨겨 있으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보니까 세상에 지난번보다 보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졸이 더 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옥졸이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두 번이나 큰 보따리 선물을 이렇게 해주었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 잘 해주는 거예요 좋은 음식도 갖다 주고 막 편리를 봐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조용하게 오더니만 나를 좀 밤에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할 일이 있으니까 좀 나를 내보내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이나 금뽀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자기가 얻었는데 안 보내주겠어요? 그 자기가 새벽에 꼭 돌아올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나갔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밤에 나가서 새벽에 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읍에 난리가 났어요 최고 무다집이 다 털린 거예요 천량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금이 천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문에다가 아레야 또 써보낼 거예요 아니야 아레야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또 이게 여기 집이 털렸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아레야는 그건 아레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감옥에도 풀려나버렸어요 그냥 제가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혹시 또 도저기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잘 새겨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지혜 있어도 이렇게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거는 다 한계가 있고 사람들이 경험한 거 그래도 반탁반탁 지혜하는 거 이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면 뭐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많은 연구하면 연구해가지고 많이 얻는 게 많이 있어요 에어백이 나오잖아요 그 에어백을 어떻게 해서만 사람이 만들게 되느냐 하면 어느 날 아버지가 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그 뿌리기를 팍 밟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앞으로 딱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딱 잡았어요 그래서 아 다른 사람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에어백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동차 같은 거 전부 오늘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비행기도 연구해가지고 만들고 전부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게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닷물이 저렇게 많이 있지만 사람이 저거 한 방울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 몸속에 피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피 한 방울 1g도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폭우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은 큰 풍랑이 일 때 있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 이게요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이 독수리를 향해가지고 이렇게 사냥꾼이 딱 조준해가지고 독수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독수리가 딴 데를 이렇게 아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독수리는 또 뱀을 잡으려고 딱 주시하고 있고 또 뱀을 보니까 뱀이 또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게 또 주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개구리요 뱀은 독수리가 자기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도 못하고 자기는 뱀의 개구리에 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구리는 또 보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이게 뱀이 집중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벌레 잡아먹으려고 그게 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냥꾼이 깜짝 놀랐어요 또 내 뒤에서 나를 잡으려고 누가 있겠나 봤더니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더라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 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지혜는 여기까지예요 세상 안에서만 필요한 게 사람의 지혜거든요 우리 영혼에 대한 거는 사람이 어찌야 속수무책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께에 빠지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지혜대로 인공위선도 만들고 달나라도 가고 수성에도 가고 금성에도 가고 다 하지만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별것 다해도 이 죽음 문제를 사람이 해결 못해요 이게요 사람이 이 땅에도 반짝반짝 지혜는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정해진 그 한계 그 안에 그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쓰다가 제께 빠져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부산에서 이 회사에 중력 세 사람이 술을 마시러 갔어요 술을 마시러 갔는데 두 사람이 사장한테 이렇게 굉장히 아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질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제거하려고 세 사람이 술을 먹으면서 이 사람 술잔에다가 종업을 낳고 짜가지고 마약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게 했어요 그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약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경찰에 끌려갔어 그 사람이 자기는 마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오늘 술 한잔 마신 것밖에 없는데 뭔 마약이냐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피를 빼보고 하니까 진짜 마약을 먹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락없이 걸리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도 자기를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기를 수사를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두 사람이 공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완전히 제거하려고 마약을 자기들이 몰래 갖다 먹인 거예요 이게 드러나가지고 두 사람이 걸려 들어가게 되고 두 사람이 망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 지혜는 제께 이렇게 사람이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핵만 입고 미사일만 만들면 자기들이 똥똥거리고 잘 살 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께 거들라는 거지 이게 자기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지혜는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복된 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원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잠원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할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다는 복대도다 지혜를 가지게 되면 생명도 없고 장수도 없고 부기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께도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면 이런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바보 같습니다 저는 멍청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된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안 도와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2절 시작 어떤 자에게 지혜가 있어요? 겸손함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영하께 맡기라 그래야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내 경영하는 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뭘로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가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가를 경영하면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데 요셉이 경력을 보면 이력서를 보면요 요셉은 이력이 별로 없어요 갖는 게 그저 억울하게 보디바레 안에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관계 이게 전부요 그런데 감옥에 가 있는데 거기에 또 꿈놈 가는 하고 술 맡은 가는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얼굴 색깔이 이상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왜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근심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밤에 꿈을 꿨다는 게 두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술 맡은 가는 게 자기가 꿈꾼 얘기를 이렇게 요셉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꿈을 꿨는데 그 포도나무 하나가 있는데 가지가 세 개가 있더이다 가지가 세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가 주렁주렁 포도에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짜가지고 왕에게 내가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 그거는 참 좋은 기란 꿈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란 꿈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또 옆에 있는 떡 맡은 떡 굽는 가는 장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기란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거든요 자기는 떡 그릇이 이렇게 떡 강주리가 세 개나 있는데 거기에 막 구운 떡이 여러 가지가 막 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강주리에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떡을 막 먹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 가지가 세시고 그 다음에 또 세 광주리라고 하는 거는 3일 후에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이 복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떡 굽는 간원은 3일 후에 나무에 달리게 되고 이제 새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쪼아먹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이 잘 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감옥에 올 그런 일은 하진 자기는 행한 일이 없다고 그러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간원이 자기는 목적이 돼가지고 이제 그 자아 있는데 뭐 그 기억이 나겠어요 요셉을 까맣게 다 잊었어요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2년이 흘러갔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온 나라의 모든 술객들과 박수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가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떡맡떡 굽는 간원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그때 내가 꿈을 꿨을 때 그 사람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데리러 가가지고 요셉이 감방 안에 있으니까 제대로 면도도 못하고 울불도 이렇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하는 걸 다 면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때 구름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발라가지고 머리도 감고 해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왔어요 왕에게 와가지고 이제 왕이 꿈 얘기를 떡 하니까 전에 다니엘은 유부가 레살왕이 꿈 꿨가지고 해몽을 못하고 꿈도 얘기도 안 해주고 꿈 해몽을 무조건 해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 꿈을 알아냈고 해몽도 해준 적이 있는데 요셉은 기도할 것도 없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영화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저절로 그냥 꿈 해몽을 다 해주는 거예요 뭔 꿈이냐 하면은 이 나일강에 거기에 일곱 마리 소가 갑자기 살찐 소가 올라오더니만 거기 갈대잎을 다 먹는데 나중에 파리하고 흉악한 이런 소가 올라오더니만 그 일곱 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배도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일곱 개가 나오는데 충실한 이삭이 나왔어요 일곱 개가 그런 다음에 또 아주 흉악한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아주 충실한 이삭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는 거예요 두 번 꿈꾼 건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두 번 꿈꿨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이 일을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쭉 해줬어요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는 큰 풍년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곡식을 잘 고울마다 창고를 만들고 저장을 잘 해두었다가 흉년이 될 때에 7년 또 흉년이 될 텐데 그때에 잘 이렇게 쓰게 되면 나라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나라를 잘 다스리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야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네가 총리를 해먹어라 그러면서 자기 인장 반지를 끼워주면서 내가 자리만 도는 분대에 있지 네가 나라를 다 다스려라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여호완을 잘 경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어서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그 당시 문명의 발상지인 애급에서 자기가 진짜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를 다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줘요?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줘요? 여호와를 잘 경매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또 지혜를 주느냐 하면 야구부 1장 5절이에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구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거예요 자꾸 돈 달라고 하면 꾸짖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안 그러는 거예요 자꾸 금땡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 잘 안 줄 수도 있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는 구이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자문에 보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기와 장수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2018해에 참 말하기가 힘들어 이거든요 2018, 2018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좀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예요 그럼 너네 꼭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기와 장수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할 때 지혜를 주고 요하를 잘 경유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오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말 때도 지혜롭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이제 성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요새벽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주었고 성공적인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하를 잘 경외하여 하나님 지혜를 얻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부기가 있고 장수가 있고 평안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구하여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했다 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제 단계 성교팀들 하나님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각오오는 모든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위험한 곳 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올금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응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내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지만은 금전에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굳기도 하는 그 이상의 역사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따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밤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진급하는 모든 아이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잘 인도하고 그 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